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녀석, 진짜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원. 엄마, 호롱이 아직도 목욕하고 있어요? 응, 그러기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만나? 엄마! 오빠, 무슨 일이니? 엄마, 조롱이 누나, 내 손등마. 큰일 났어. 병에 걸린 것 같아. 봐, 소녀 할머니랑 똑같잖아. 어이구, 어이구. 난 또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잖아. 아들, 웬 호들갑이야? 아이고, 참나. 맞아요, 목말려. 으이씨, 뭐야 모두들. 손가락이 왜 이런지 얘기를 해줘야지. 여보세요, 박사님. 뽀롱아, 웬일이니? 전화를 다 하고. 이제 숫자를 다 알았거든요. 더 쓴 도예요. 그래, 잘하구나. 근데 무슨 일이냐. 아, 맞다. 뽀롱이가요.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손가락이 할머니처럼 쭈글쭈글해진 거예요. 혹시 병이 난 건 아닐까요? 이 녀석. 그건 말이다. 피부의 각질층이 물을 흡수하기 때문이야. 내가 바로 각질층. 난 말이야, 몸을 둘러싼 피부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피부야. 그래? 근데 니가 하는 일은 뭐야? 뭐잉? 그건... 음, 각질층은 비늘 형태의 세포가 자곡자곡 쌓여 있어. 쏙 저래가지 못해. 몸에 침투하는 세균의 침입을 막고. 아이, 갑갑해. 위로 올라가야지. 안 돼. 너희들은 그대로 있어. 아, 왜? 너희들이 없어지면 피부가 건조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부가 쪼글쪼글해지는 건 각질층 세포가 물에 불어서 그런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손바닥이랑 발바닥만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건데? 참나, 귀찮아 죽겠네. 정말 알고 싶어? 응. 정말? 그건... 손바닥이랑 발바닥에 있는 각질층이 가장 두껍기 때문이야. 각질층이 두꺼운 만큼 수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퉁퉁 불어오르는 거지. 그럼 배나 팔, 다리처럼 다른 곳은 각질층이 얇은 거구나. 아, 이제야 이해를 하는군. 그럼 나는 할 일이 많아서. 이만... 호롱아, 이제 잘 알았니? 네. 그럼 전화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만 끊는다? 네. 오, 박사님! 잠깐만요, 박사님! 아, 참! 오, 박사님! 계삼! 오, 박사님! 오, 박사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